오늘 저에게 아주 특별한 택배가 왔어요. 유치님들이 선물 받았다는 영상을 보면 정말 부러웠는데 드디어 저도 유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구 세트를 석포공방 산야초님께서 무료나눔으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정성 들여 만드신 귀한 선물 봐야겠죠? 대나무 뿌리를 직접 캐서 만드신 차집게입니다. 아직 땅이 얼어서 대나무 뿌리 캐시는데도 힘이 드셨을텐데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차시인데요. 시중에서 사려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차 거름망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제 곧 꽃차 만드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꽃차 만들어서 이 거름망에 걸러서 꽃차를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석포공방 산야초님 고맙습니다. 예쁘게 귀하게 잘 쓸게요. 잘 Giving you 천 scientist 5 5 9 10 10 11 18